리액션 난 그만먹으면 안 돼 나 이거 있어 오빠! 쨘 쨘 쨘 오빠 이런 돈 사시겠죠? 아스웅 못 쉬겠어 아스웅, 귀해 아SW 응, 어떡해 afffff 아니 말했네 응, 나와서 머리가 지혜잖아 그러니까 영국이 똑같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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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아 아 수록범 같이 먹고 싶다 아 아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 아 이거는 그거야 페이크 다큐 UCC 이게 페이크 다큐예요? 아니요 오늘은 알코올트리 특별편인데요 뭔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벚꽃과 대학생 낭만? 캠퍼스? 이런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알코올트리가 어쨌든 특별편이에요 그냥 신입생 느낌으로 가는 거야? 어 풋풋한 새내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가보시죠 나는 근데 고졸이라서 대학교 이런 캠퍼스를 좋은 학교에서 즐겨본 적이 없거든? 대퇴잖아요? 대퇴 너 제적당에서 강퇴 당하는 거야? 응 대학교에서 강퇴라는 표현이 있어요? 뭐라니? 뭐 끝났어 될 거 일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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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김치전 진짜 좋아해요 김치전 먹을까? 뭐? 바나나 막걸리? 바나나 막걸리 먹어보고 싶어? 애기네 애기야 저 이런 거 먹을래요 생과이스 오시고 어! 크랙! 근데 제일 어린 사람이 하긴 해야지 근데 우리 동갑이에요? 아까는 자기 술 못 먹었다고 아 근데 진짜 딱 정할래? 우리 동갑 할건지 진짜 구사 할건지 혜택이 뭐예요? 반말을 할 수 있어 오늘 하루 그럼 제가 누나라고 부르면 혜택이 뭐예요? 우리가 귀여워해줘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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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뽀쭤쭈쭈쭈쭈쭈쭈쭈쭈 그냥 야 라고 할게요 누나 이거 노래 부르고 해야돼 야 라고 해도 돼 이렇게 야 라고 해도 돼 오! 오늘 하루 야 자? 그래 친구니까 그래 재수 씨씨 해본 적 있어? 있지? 너는? 나 생각해 두 번 몇 년씩? 한 달? 뭐야? 왜 근데 어릴 땐 다 그렇게 사귀지 않았어? 그치? 한 달 사귄 연애는 헤어진 이유가 뭐야? 내가 교정을 했었는데 못생겨서 실제?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어? 교정으로 인해서 교정은 아니 왜 찝혀서? 너희 오늘은 얼마나 먹을 거야? 이거 뒤질 때까지 다 먹을게 나 혼자서 두 명은 못 굴고 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술 먹을 때도 취안해도 그냥 버리고 왔어 왜? 취안은 지금 못 데려가니까 아니까 못 데려가니까? 쟤 못 데려다 놓으니까 미역인데? 미역인데? 김가루가 오 바삭바삭하니 고소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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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10년째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있을 것 같아 완전 다정한 좋은 남편? 너가 생각 어떤 좋은 남편? 완전 스윗하고 완전 나만 보고 완전 다정하고 애는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아 저도 다정하고 그러잖아 다정에 충실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만나지 지금? 10년 후 타임슬립 하하하하 왜 만나지 우리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10년 후에 뭐라 나는 약간 무대에 서면서 뭔가 되게 정극 연기를 하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아직 20살이라고 하하하하 우리 양주 당장 내 짠 원샷 원샷 짠 짠 짠 짠 짠 짠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딸기 8개? 근데 이게 존나 어려워 이게 요즘 게임인데 지금 해보실?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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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아싸 딸기 짱 좋아 딸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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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가 좋아 딸 딸 딸 아니 원래 이거 아니 원래 이거 시작 시작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 딸 딸 딸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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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빨개 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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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개요거인데 행군 타누 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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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딸기 나 아닌 아아앍 존 예상 손톱 안 깠다? 배너가 없다 왜? 혹시? 이거 슬픈 전설이 있는데 무슨 뜻이래? 여기다! 근데 여기 안주가 진짜 싸다 목표가 18,000원 떡볶이 10,000원 하나씩 시킬까? 어 좋은데 여기 안주 싸니까 여기 진짜 싸다 지금 시대에 안 맞아 케이터 맛있다 그치? 얼큰해 나 이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 그니까? 안주 괜찮은데 여기? 근데 가격이 싼 게 진짜 매우 큰 거 같아 게임할래? 왜 이렇게 게임을 거야? 왜? 홍삼할래 홍삼? 그래 홍삼? 홍삼이 진짜 술 개먹기 좋은 게 아 잠깐만 홍삼 안할래 왜? 홍삼하자 그건 대놓고 하면 중요해 아니 아니야 홍삼은 날 조준할게 뻔해서 아 저 안그럽게 처음에 진짜 안그럽게 누구부터 할래? 태생이 먼저 해 그러면 아싸 홍삼 에이 왜 말할래 홍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싸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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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게임이니까 아 아싸싸싸 아 아싸싸싸 아 아싸싸싸 아 이상하다 게임이 너도 좋아할 수 있게 해줄게 아싸 아싸싸 아싸싸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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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진짜 이상하잖아 이 게임이니까 일단 먹고나 제일 좋아 고마 먹고 얘기하자 고마 하자 그러면 이 게임이 어 고마 먹고 얘기하자 아싸싸 이걸로 다 별먹는 거에요 여기 탈게 원샷 짠 원샷? 렛츠고 짠 오빠블도 원샷이겠죠? 원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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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만 먹으면 안 돼 안돼 아니 나 이거 있어 야 이러면 병신아 지줄래? 병신아? 아니 아니야 미안해 야 먹어 지금 내가 먹지 눈 보고 먹어 눈 보고 먹으면 어떡해 내 눈 보고 먹으라고 빨리 왜 그래야 돼? 안 먹을 거 같아서 알았어 야 왜 저래 둘이 난 누리 왜 이러면 어떡해 어디 내려? 어디 가야 이제? 황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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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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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야? 아 진짜 세게 졸라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네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먹을 거야? 그러나? 내가 먹자 먹자 나 저거 써머 스피즈 줄래? 써머 스피즈로 줄래? 예수님 아까 치마 입었는데 왜 이렇게 다리 벌리면 나 좀 힘들어 아니 그만 좀 모아 아니 혹시 쿠팡이 뭐지? 응 술 취한 김에 현선 이상해 뭐야? 나 꼬시라고? 아니 그건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 이상해? 나의 본모습을 보여주시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자체모습이야?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는 건 뭐야? 시X 아 양옆에 상태가 안좋아 나 이 사람은 토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살짝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왜 안해? 아 귀여워 심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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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ink we.